이곳은 강국진영입니다. 이곳은 강국진영입니다. 이곳은 강국진영입니다. 야구야구야구야가 좀 크지, 아기피야구야 이건 내가 그거 안 죽여요 야구니 작았으니 반짝반짝 진짜 난처하네 고와요 딸래야 야구니 작았으니 반짝반짝 20번이야 번호가 번호는 몇번이야? 76번입니다 내가 지금 심사숙고에서 보고 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상처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뭔가가 갖춘 개가 반짝반짝인데 제가 결정은 강진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평크로 요것은 대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놀아요 똑바로 오라고 똑바로 오케이 고맙습니다 되거든요 꼼꼬 한번 가봐야 돼 네 한번 앞에 교합 좀 보자고 앞에 밑 다물어가지고 여기 절단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합 좀 보다 앞에 네 그렇지 교합 좀 보다 앞에 야 인마 심사하는 거야 왜 이래 야 인마 자 닉마가 들어 나가 주십시오 배장님께서 이 지금 배 수준들이 다섯 마리가 상당히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이게 미세한 점수로 여기서 대상이 나오고 나머지는 챔피언 그룹이에요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조건이 여기서 어떤 개가 먹더라도 표지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표지에 나가는 거를 서로 수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쪽을 먹었을 때 표지에 나가는 거예요? 아 예 됩니다 됐네요 네 얘는요 생각 좀 해봐요 여기 탭 쓰고 여기 탭 쓰고 얘는 오케이 오케이 네 뿜기가 상당히 이게 힘드네 똑같아 가지고 우리 왜 이래 네 거의 다 샀어요 근데 배들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네 배들 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네 근데 얘는 지금 일어난 애 아니에요? 그렇다 그렇다 앞으로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지 어 그렇다 그렇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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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그렇게 많이 나 근데 그건 그냥 그냥 야 요일말 참 톡톡 톡톡 아멘 어, 네. 약간 명언, 맞나? 네. 다시 한 번 보여. 전치도? 네. 전치도? 아, bem. 네, 다 봤습니다. 전치도? 여기 보고 찍어본 봤어? 네 있어? 아래 우리 다 있지? 네 오케이 야 내려봐 똑바로 세우지 왜 안쳐 오 네 여기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응 마이통 아 이쁘지 않네 이쁘지 않네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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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이, 강릉이 이건 누가 안 죽여서 야구니 다가서 이리 환장한다 저 손이 부수해 봐 참 참 날 좋아하네 이거 말해줘 고마워요 여기가 일맛다 여기가 퍼지기면 된다고 이것도 좋고 작은 또 고맙습니다. 성년수조 성년암조와 수조를 타이틀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본이사님 아까 상태분을 가져가세요 보자 아이고 보자 아 됐다 아이 잘 먹다 생각하시는데 좀 풍선적인 거니까 어찌됐든 얘가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식구에서 뽑았는데 아마체들이 상처보고 어떤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분명히 제가 좋습니다 이리와 내가 보고 암조 암조 예 빨리 가져와요 암캐 아니 이 친구가 암조 좀 먹었어 뭐야 그러면 이게 야 아니 저 친구가 참판도 안 돼서 먹었어 잠깐만 이거 인상하다 어 해 들고 나오라 그래 봐 해 들고 나오라 그래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